안녕하세요. 캔지코 에디케이터 김유기입니다. 캔지코에 벨벳이 들어있는 밍크 젤을 이용하여 삼각체크 패턴 네일을 준비했는데요. 밍크삼각체크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바나나 베이스 젤을 한번 실어줄게요. ES110번을 바탕으로 칠해줄게요. 엔키 16번 원콩만 해줄게요. ES111번으로 딥의 가운데 가로로 그 다음 절반 가로로 3절 그려주시고요. 대각선 하나 꼭지점을 맞춰서 삼각형 평행하게끔 그려주세요. 그 다음 엔키 16번과 엔키 9번을 섞어서 중간색을 만들게요. 삼각형 듬성듬성 도톰하게 베꿔줄게요. 삼각형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왔다갔다 하는 느낌으로 붙지않게 만들어주기 위해 띄엄띄엉 칠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엔키 8번은 바로 칠해주세요. 그 다음 엔키 13번은 남은 삼각형들이 붙지않게끔 중간중간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 체크와 체크 꼭지점 사이에 찡이나 스톤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커버 클리어제를 이용해서 요철을 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슈퍼 매트 탑을 마무리로 발라주세요. 램프에서 꺼내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